우리도 가시죠. 가게는 어디 갑니까? 지금부터 시작인데. 아, 진짜. 우리는 머리가 나빠서 뭐 합니다, 예? 시작하기 뭐, 뭐, 뭐 시작합니까? 또 팀장님. 료지 경시정하고 다카이로 방심시키려고 일부러 시비 건 거예요. 네? 저 새끼. 당황한 기색도 없이 알리바이가 술술 나왔어요. 절대 초범 아닙니다. 우리한테 보란듯이 집도 깠어요. 세형이 못 찾을 거란 확신에서 나온 행동입니다. 저 새끼 잡으려면 약점부터 빨리 찾아요. 과교원, 시시의 오도지 루칸 주인 다카이로 케니치에 대해서 최대한 알아봐. 뭐든지. 급해. 네, 알겠습니다. 근데 외교구를 통하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. 잠시만요. 센터장님, 제가 아까 해피하우스 어플 약관을 찾아보니까 사업자 번호가 있어야만 광고를 올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더라고요. 물론 광고는 금방 삭제했지만 운 좋으면 남아 있는 데이터 추출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래, 서둘러. 시간이 없어. 네, 알겠습니다. Event.. Ltd. Pres